서인국 대태희 준비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멋진 명승부전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1, 2, 3, 태희 이길 수 있습니까? 이길 수 있습니다. 누구를? 서인국 선배님 아 좋습니다 이기겠죠 당연하게 자 낮은 자세 서인국 일어섰고요. K가 아래쪽 서인국은 서 있는 자세 서인국은 서 있는 자세 서인국은 서 있는 자세 서인국은 서 있는 자세 자 태희숙 태희숙